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영석이 오직 부천 원민을 생각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한 공감하고 함께 해왔다는 것이 가장 승리의 요인이고요. 그리고 자거우면하지 않고 한 지역을 지키고 또한 당을 떠나지 않고 오직 자유미래통합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선에서는 민주당의 설훈 의원님하고 만나시게 되는데요. 5선 의원이신데 이제 당선을 대신 5선이시고 우리 서영석 의원님은 이제 초선이신데요. 어떤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요. 5선 의원이면 그만한 경력도 있고 연륜이 있을 뿐인데 정말 새로운 신선함으로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이 4선 의원에 대한 피로도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을 파고들면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임혜규 의원을 잊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천 원미의래 미래통합당의 원팀으로 가는 이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먼저 임혜규 후보님께 정말 그동안 한 100여일 동안 함께 선고노가고 또한 함께 헌신해 오고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노력이 또한 그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사회로 총서가 딱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역 유권자한테 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으니 한 말씀해 주세요. 온미열 부천시민 여러분. 저 서영석 여러분과 십수년을 함께해왔습니다. 여러분께 어렵고 힘든 일들 그 옆에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길을 이루겠습니다. 부천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서영석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서영석 파이팅!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터진 고급 김치의 진가구 하나님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획득한 것 같은데 현재 fourteen과 가구 그러다 요구 venue 교 하나님 도 일삼아 여 DY 백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지커브이 불판 선글릴이면 이러한 불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구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구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지커브이 불판의 혁명 선글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지커브이 만능 불판 선글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퍼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다단병실은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제 드리니까요. 저희 담당 여 GU